자 여러분 제가 잡은 생산들 요게 그리고 성대 그리고 요 핫꽁치들 손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질 비닐벗기 어우 넋득한 만큼 비닐도 많구나 오케이 다음에는 보리멸 비닐이 상당히 튀깁니다 앗땡 오케이 성대 핫꽁치 자 여러분 비닐은 다 쳤고요 이제 이걸 따고 내장 빼고 튀기듯이 구울 거라서 야 뭐 아가미야 도착 오우 생각보다 크다 잠깐 일단 벌레부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없어라 없어라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라 없어라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지막 이따 이따 크다 아간벌레 세트 아간벌레 세트 여러분 이 안에 있네요 검은 막 있죠 이게 쓴맛을 낸대요 그래서 씻어서 최대한 이렇게 꼬리 밑에 있는 지느러미를 잘라줘야 하는데요 오케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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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분 문치 가자민 바텀 낚시 했을때도 나왔던 녀석이죠 바텀 낚시에서 잡은 성대 보리멸입니다 그리고 핫공치 이렇게 손질을 완료해가지고 물기를 다 뺀 상태에요 왜냑하면 요것들을 전부 다 튀기듯이 구워 먹어 볼라고 합니다 일단은 소금을 쪼매 쳐서 간을 쪼매 해줘야 된대요 이렇게 소금 대충 요리요리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굽듯이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튀김을 하기 전에 일단 안전보호부터 하고 기름 붓고 기름은 녹록히 잘 가줍니다 일단 과장에 붙어넣겠습니다 투하 성대도 투하 볼륨도 투하 후우 음식 빠져라 여러분 사실 아까 손질하려고 이렇게 애들 다 꺼냈을 때 가자미가 냄새가 조금 뭔가 조금 찌름한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냄새가 아주아주 좋습니다 뜨거 요 앞전에도 생선을 먹던 티가 보니까 완전 빡빡 티가야 힘든거 같더라고요 완전 빡빡 드디어 먹어보네요 제가 잡은 생선 구이 자 전과시가 조금 있나 티가 왔으니까 음 뼈는 먹지 말들어 소금에 찍어서 소금에 찍어서 간장에 고추냉이를 찍어서 고추냉이 고추냉이 간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성대 색깔이 제일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에요 오늘 티가 안는 것 중에 간장 쌤 살보세요 뭔 맛이죠? 간이 안되어있어서 그러나 약간 밍밍한데 튀김이랑 안먹어서 그럴 수도 몰라요 소금에 찍어서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성대 소리 꽉꽉 냈었으니 자 이번에는 보리멸 음 성대보다 맛있습니다 야생인들 준비되셨나요? 아아아아 음 음 전에 여름에 캡날을 가가지고 그때 보리멸 엄청 많이 처음으로 많이 잡아봤잖아요 그때 많은 쌤님들이 댓글에다가 그거 다 방송 시키보면 어쩌냐고 그거 맛있는건데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보리멸을 잡으면 무조건 한번 먹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두고 있었거든요 쌤님들 말씀대로 맛있네요 탈도 많고 맛있어요 이번에는 까자미 LED 이제는 이쪽을 싹 발라 내가 오우 쌤님니다 쌤님 저 오른거 드릴게요 쌤닭 쌤님 음 음 어떻게 해야하지 성대 먹었을때도 약간 살이 하얗고 살이 많고 한데 어쩜 이렇게 다르대요 맛이 아 이라는 진짜 뭐지 뭐지 이런 맛이었는데 뭐지? 아니iyclamation 맛있는 거지 포슬포슬 하면서 그게 또 기분 나쁜 포슬은 아닌데 으스러지는 포슬은 아닌데 그래도 쫀득한 건 아니지만 맛있어요 또 다리 아니면 꺼져 아 쓰잉님들 댓글보다 궁금한 댓글이 있어가지고요 쓰잉님들 중에 한분이 제가 인식당 영상을 올리면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암살 요리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여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암살 요리라고 아시는 거다 두 번째는 못 먹을 요리를 만들어서 이걸 먹으면 이제 죽는다 그래서 암살 요리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쌩님 댓글 남겨주세요 순이를 먹이자면 과자매가 1등으로 제일 맛있고 두 번째는 핫꿈치 세 번째가 보리멸 야는 그냥 안 먹을래요 이제 미안성대야 근데 여러분 요렇게 튀김만 먹고 있으니까 뭐가 빠진 것 같죠? 튀김만 먹기에는 아니잖아요 이거 짠 아니 뭐 냉장고에 맥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요 저번에 사실 핫꿈치 해먹을 때도 냉장고에 쇼즈가 없어가지고 같이 못 먹었지 뭐예요 짠 쓰잉님들 눈동자에 건배 요즘 제가 완전 채로 먹고 있는 맥주예요 고흥에서 먹었던 유자 막걸리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뭔가 술에 향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럼 이제 맥주 있으니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핫꿈치는 뭐 해로 먹으니까 쇠즈 안 들어 좋고 티가 안 먹으니까 맥주 안 들어 좋고 다 좋네요 아간벌레 빼고 인체에 무효하다지만 비주얼이 좀 쇼킹이었어요 아간벌레 세트 여러분 성대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만약에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시는 쓰잉님이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아 진짜 먹었어 막 이런 건 아닌데 얇을 먹을뿐요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으니까 얇을 안 먹게 될 거 같습니다 짠 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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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들이 보리말 해로 먹으면 맛있다고 많이 적어주셨었는데 나중에 해로 먹을 기회가 있으면 해로도 꼭 먹어볼게요 앗 뜨그 까지 조심하세요 배스 낚시를 하다가 바다 낚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낚시를 하면 다 좋아가지고 배스 물론 재밌고 바다도 여러 장르와 여러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올라와주면 뭐 내 거 한 방이면 끝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추워져도 열심히 내 걸 외치고 열심히 잡아가 먹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행식당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건 다 마셔야죠 쓰잉 님도 눈동자에 건배 뿅뿅 아 아 우리 쓰잉 님들도 하루 일과 마치고 이렇게 선하게 맥주 한잔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행식당에서 봐요 안녕 안녕 뜨거워 있네 한번 씹어먹을까요 응? 씹으네? 나